리헌이 형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른스럽네. 어떻습니까? 결국은 한빈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한빈이는 여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신영일씨가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빈이는 어른스럽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그럴 것이다. 아는 게 병이죠 지금. 2대 독자라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 오히려 한빈이가 아빠를 좀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날 보호해라 야. 알겠습니다. 사춘기 시작. 리헌이가 사춘기가 아무래도 온 것 같아요. 좀 요즘에 좀 말도 잘 안 듣고 제일 잘 하는 말이 요즘에 뭐 싫어요. 몰라요. 아니요? 이런 말만 하고 예전에 저때만 해도 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10살이거든요. 근데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서. 앞으로 긴 세월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이에요. 리헌이 형. 리헌이가 생각해도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아니요. 엄마가 뭐 말만 하면 이렇게 몇 마디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사실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저거 봐요 똑같아요. 이런 말만 하는데. 어저께 제가 동생을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끝날 아이인데 지금은 완전 헐크로 변신해서 왜 그랬어 이러는데. 되게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리헌이 형 동생한테 막 화냈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요. 근데 그건 되게 진짜 제게 아껴놓은 편인데요. 빌려간다고 가져갔다가 다시 안 돌려주고 다 포개트려서 가져왔는데. 근데 저 엄마가 이렇게 동생 좀 잘 보살펴줘 그랬는데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 볼지 안 볼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엄마가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좋게 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용돈질 때요? 용돈질 때? 아이스크림. 그리고 떡?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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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아이스크림. 그럼 어떤 말이 싫어요? 머리 위로 묶어라 똑바로 앉아라. 허리 펴고 앉아라. 눈 똑바로 앉아라. 공부해라. 너무 많대요. 밥 많이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다 잔소리로 질리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리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생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질투가 확실히 있잖아요. 동생을 돌봐주더라도 리헌이를 따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동안 하는 말이 말의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만 일부로라도 칭찬을 해주고 좋은 것을 찾아주고 필요하죠. 그래 그거 좋다. 그것도 좋다. 이런 거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리헌이 정말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되게 애교도 많고 정말 뭐 집에 오면은 엄마 뭐 커피 드릴까요? 주스 드릴까요? 이런 것도 잘하고 지난번 보셨잖아요. 마사지도 정말 잘해요. 그런 딸이 어딨어. 어쨌든 리헌아 엄마가 칭찬 더 많이 해줄 테니까 리헌이도 몰라요 싫어요 이런 거 좀 덜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오우 degradation. 오우! 일도하여 무악경쟁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아生, 인정아. 아 네 저에. 뭐 사실 긍정적인 거는 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원이는 너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도 너무 긍정적이라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철봉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래 매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보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다 끝나고 쫓아오더니 아빠, 내가 1등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보고 있었잖아요, 제가. 꼴찌 했거든요. 1등 했다고 그래요. 왜 1등 했다고 그런 거야? 남자 중에 1등이잖아요. 남자 중에? 그때 여자 두 명이 남자 한 명이었으니까 남자 중에 1등 맞잖아요. 진짜 긍정적이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붕어빵 녹화 끝나고 집에 들어간지 할머니 인사를 퍽퍽하면서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이러더니 할머니, 우리 스피드 퀴즈 2등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다섯 문제인가 밖에 못 맞췄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2등 한 거야? 붕어빵 아홉 살 친구들 중에서 2등 했잖아요. 2등도 좋은 거예요. 진짜 눈덩이 예쁘다. 아니. 아니요. 근데 좀. 갑시다. 호 tips- 여 ren cream Standing